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신기한 미니게임 맵을 플레이 할건데요 이름하여 무한의 릴레이 미니게임입니다 왜 무한의 릴레이 미니게임이냐면요 이 맵에 세팅되어 있는 다양한 게임들이 연속으로 플레이가 되구요 점수를 많이 많이 획득하면 이제 스코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그럼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자 모든 준비는 다 마쳤고 여기를 밟으면 됩니다 땡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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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여기 스타트 더 게임 이 어두운 동굴을 통과하면 이제 무한의 미니게임 속으로 풍덩 오 레벨1 디피컬티 이지 요거는 아 이게 뭐냐면요 하늘에서 옵시디언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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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슬라임 블럭을 활용해서 옵시디언을 퉁겨내는 그런 게임이에요 자 히어 이거 눌러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거 점수 되게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아 실패했어 아 나 이거 잘 눌러야되는데 이거 자 좀 위쪽을 봐야겠다 다시한번 아 아 뭐야 이거 바로 시작해 아 나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40점까지 넷 다섯 오 집중 집중 여섯 일곱 이거 좀 패턴이 있는데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어 13이네 14 15 16 오케이 18 19 20 오케이 반았다 반았다 반만 더하면 돼 24 점수가 막 오르네 아 이게 1점씩 안오를 때도 있구나 오 좋아 26점 오케이 아무튼 뭐 이득이득 28점 29점 완벽하게 하면 점수봐도 높나 31 32 33 좋아 초반에 실수한거 말고는 100% 성공률 완전 잘하죠 완전 잘하죠 아 아 큰일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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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6 37 오케이 38 다왔어 다왔어 39 하나만 더 오케이 됐다 오 나이스 레벨톤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소리가 나오면서 오 레벨2 디피컬티는 하드구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좀비랑 이제 주민들이 쭉 지나가요 근데 좀비만 맞추고 주민들은 절대 맞추면 안되는 화살실력 활실력을 볼수있는 미니게임입니다 아이 쟤 또 신궁이지 신궁신궁 신궁도티 어 주민들은 맞추면 안돼요 어 자 좀비만 아이 뭐 간.. 어 안돼 안돼 에 오케이 오케이 오 방심하면 안되겠어 어 예측샷 오 완전 잘해 완전 잘해 자 주민들 맞추면 안됩니다 좀비만 죽여야되요 어 깼다 아이 뭐 간단하구먼 아아아 도주몽 도주몽 깬거 아냐 오 띠리띠리띠리띠 레벨 턴 자 세번째 레벨은 이지네요 어 이지레벨 어떤거냐면요 어 아 이게 양털이 막 이렇게 위로 뽁뽁 뛰어요 그러면은 순서에 맞게 제가 어 예시를 보여준거랑 같은 순서로 이제 양털을 조작하면 되는거에요 자 외우죠 노랑 노파 노파 노파파 노파파파파 노 노 노 노 노 노 노 파파파파 오 되게 쉽다 오케오케 해볼게요 스타트 노 파 파 파 파 파 파 노 파 옭 росс 플モ 파 파 파 파 파 오후 어? 노옥 아흐 몰라 찍고있어 어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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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다 맞았어? 헐 하나도 실패를 안했네 오 대박이다 뭐야? 자 다음 게임은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서 막 블럭이 다가와요 그 블럭을 잘 피하기만 하면 돼요 아이 뭐 내가 미니게임 한두번 해보는것도 아니고 뭐 요정도야 뭐 슥슥슥슥슥 자 위치 잘 잡구요 요쪽으로 넓은쪽으로 호도독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간단하구먼 자 43초만 더 버티면 됩니다 1분 버티는거에요 한번도 안부딪쳤죠? 세번까지 부딪쳐도되요 부딪쳐볼까 일부러 부딪치면 어떻게되나? 안부딪쳤네 나도 모르게 피했네 어? 부딪치면 아프네 자 한번 한번 부딪쳤죠 자 23초 간단하게 간단하게 와리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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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슥 오른쪽 아이고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먼 이거 슥 오른쪽 여기서 싹 415 오케이 잘 피해주구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쪽으로 안온다 이득이득 2초 1초 땡 깼다 레벨 던 슥 이거는 뭐지? 아 이거는 양털 맞추기인데요 위에 보이는 양털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밑에 쪽에다가 완성을 시키면 되요 요거는 좀 해본적 있죠? 요런 미니게임 하이픽셀에도 있었던 것 같고 자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곧 요거는 일단은 하나씩 다 채우는게 좋아요 그 다음에 빨간색을 하죠 곧 시간에 20초를 주네요 시간 완전 짧아 곧 요렇게 하고 여기 요렇게 그 다음에 주황색이 요렇게 요렇게 있고 노란색 그 다음에 그레이 요렇게 오케이 됐죠 하늘색이 제일 많네요 딴딴 헛 딴딴 이렇게 하고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하나 해주고 핑크색 어이구 색깔 여기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었네 노란색 흰색 흰색 됐다 됐다 어 시간 얼마 안 남았었어 흰색 딴딴 노란색이 맞네요 노란색 노란색 자주색 여기도 하나 더 그 다음에 여기 왕쪽에 그리고 하나 둘 됐다 아이 또 있어 이거 아이 나 이거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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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그 다음 노란색 하나 둘 세개 그리고 녹색 오렌지 흰색 그 다음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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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 깼다 깼다 아 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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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벨 던 이번 것도 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지 어 아 요거는 떨어져서 살아남는거 약간 드로퍼인데요 좀 운인거 같더라구요 연습할때 이거 못깼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 사라집니다 사라진 살아야되요 드로퍼 오케이 아 아이 진짜 아이 거의 맞았는데 아 나 저기 죽었어요 여기요 저 아 레벨 페일드 아 실패했네 흠 자 두번 남았죠 이게 총 세번 실패하면 맵이 끝나요 요거는 뭐지 어 아 몬스터랑 싸우는거 요거 뭐 간단합니다 몬스터랑 싸우는거 여기 일단 이렇게 좀 옮겨놓구요 오케이 됐어 됐어 곧 싸우면 되요 싸우면 되요 이제 아마 웨이브가 올거야 스타트 플레잉 웨이브원 야 안녕 위더스켈레톤의 머리를 쓴 좀비와 스켈레톤들 아아 곧 먹을게 얼마 없어가지고요 이게 아아 오 벌써부터 왜이래 어 야 그래도 내 pvp좀 하는디 좀비들 어 좀비들 몰려온다 몰려온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악 까악 아 아 이거 너무 갇혀있었어 이거 아 아 나 진짜 아 아 자 아무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선물을 받으러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위로 막 움직이는 이 채팅창에 있는 히어버튼을 누르면은 선물상자로 가거든요 이게 최신버전이 크리스마스 에디션이라서 약간 철진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긴 하는데 선물선물 뭐야 어 생명 생명 오 목숨왕개 이득이득 곧 이거 말고 넘기는거 주면 좋을텐데 오 이거하면은 목숨을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그런거에요 자 여기서 한번 샵을 또 한번 가볼까요 샵 제가 지금 돈이 10원 있는데 12원 모으면은 이제 레벨 넘기는거 그 다음에는 생명력 이게 비싼거였네 15개짜리였네 그 다음에 요거 난이도를 낮추는거 음 지금은 뭐 살게 없네요 어 그냥 가도록 하죠 옷 이거 아까 했던거죠 이게 여러개 반복되서 나와요 옷 자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9 40 오케이 퍼펙트 클리어 자 이번에는 퍼펙트 클리어 했죠 어 몬스터헌트 다시 나왔어 오케이 이번엔 깬다 이번엔 깨고 말리라 난이도가 좀 낮아진거 같은데 이거 옷 이번에는 꼭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웨이브 신중하게 할게요 아 나 이거 너무 몰렸어 몬스터가 나한테 옷 아니요 이렇게 한마리씩 한마리씩 끊어먹어요 활 쏘는 애들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코있자 야 일로와봐 야 야 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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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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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아아 옷 오케이 자리 좋죠 자리 좋죠 이번에 자리 잘 잡았어요 아아 뭐야 옷 아니 스켈레톤이 좀비를 쏴가지고 좀비가 나한테 날라왔어 얍 얍 얍 오케이 다 죽였죠 다 죽였죠 이쪽으로 요기 와리가리 와리가리 아 하나 둘 셋 넷 헤드샷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둘 셋 넷 죽이구요 하나 둘 셋 넷 정신 못차리겠지 활 못쓰겠지 당황했지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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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오 잡았죠 레벨2 웨이브2 셋 솟 다섯대 하나 둘 셋 점프샷 오케이 하나 아아아 야 활 쏘지마 활 쏘지마 엥 오케이 여기서 스켈레톤부터 잡아야겠어 활을 자꾸 쏘니까 야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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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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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어 완전 위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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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피좀 채울게요 오케이 와 이거 이 큰일 날뻔 했네 시 bra 오오오오 스케이레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나 진짜 이거 왤그리케 못깨는거야 아 끝났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아홉 아홉번째 레벨까지 갔구요 그 다음에 실패를 3번 했다는 의미겠죠 실패 3번 했고 플레이어 도티 보상은 1개 얻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는 돈이 10원 있었는데 이번에 플레이를 해가지고 3원을 벌었네 13원 아무튼 뭐 이렇게 제 기록도 남는 굉장히 신기한 미니게임 맵이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실런지 돈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런지 직접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구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미니게임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드디어 떴다 샌드박스 프렌즈 도티 잠뜰 공식 캐릭터 출시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샌드박스 프렌즈가 찾아갑니다 다 함께 놀자 샌드박스 프렌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